먼저 중간 봐주시고요 그렇게 차려 타고 계실 거예요? 오른쪽하고 왼쪽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여기 계세요 나리씨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쪽으로 오세요 자 지혜입니다 멤버 지혜 네 중간에서 서 주시겠어요? 자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돌아서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진이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수진씨였고요 마지막으로 아 이쪽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우주씨 중간으로 서 주세요 단체 사진 찍을게요 네 분이 같이 서 주세요 네 네 모여서 서 주시고요 네 모여서 서 주시고요 가운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가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이 포토월에서 개성 넘치는 포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